방부제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아 속 편한 맛있는 간식 국내 HACCP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였습니다. 반죽부터 포장까지 100% 수작업했습니다.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 글루텐 프리 건강한 영양간식 타사 대비 원물 85% 사용 보관과 먹기 편한 개별 포장 국내산 찹쌀을 사용하여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쫀득한 식감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아이들 영양간식으로 찾으시는 분 추천합니다. 식사 대용으로 간편한 음식을 찾으시는 분 추천합니다. 맛있는 다이어트 빵을 찾고 있으신 분 추천합니다.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셨던 분 추천합니다. 제대로 된 감자빵 고구맛빵을 찾으신 분 추천합니다. 100% 국내산 찹쌀로 제조한 감자빵 및 고구맛빵 85% 이상 원물 사용 더욱 고소하고 풍부한 맛 맛있게 먹으려면 냉동된 빵을 해동시켜주세요. 해동된 빵을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서 30초 돌리면 완성. 에어프라이어에 해동된 빵을 170도 약 5분간 돌리면 완성. UCASUS pembe 에어프라이어에 해동眠 1.ego